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3대 지수가 1.5%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뭐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던 뉴욕 증시였는데, 조금씩 또다시 흔들리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 1분기가 이제 미국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간만에 또 하락장으로 마감한 분기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중요한 점. 네, 일단 1분기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아이비라든가 이런 중요한 은행들이 아니면 증권사들이 여기에 맞춰서 인더 드레싱을 해서 보통 월말이나 1분기 정도 되면 한 번 정도는 좀 띄워주는 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게 되게 지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보면 뉴욕 지수가 일단 유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더 강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하겠는데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을 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우천스고요. 여기에 위에 상단에 제가 찍어놨던 이 점이 지금 이 지점이 바로 3만 5천 선인데 거의. 여기가 원래는 사실상 박석권의 상단이거든요. 그런데 3일 전에, 그러니까 3일 전,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죠. 수요일에는 이게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과연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가 여기서 다시금 이만큼의 매물이 출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막 떨어졌네요. 그리고 지금 특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후 3시 이후부터 해서 갑작스럽게 대규모의 매물이 나왔고 특히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대에는 그야말로 대규모의 거의 투매에 가까운 그런 물량이 지금 투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스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시장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WTI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루에 100만 배럴씩 해서 6개월 해서 1억 8천만 배럴 정도를 방출하겠다. 그래서 거의 100달러대로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SPR 방출이 거의 역대급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2천만 배럴, 3천만 배럴 정도 생각했는데 이번에 1억 8천만 배럴을 열었다는 건 사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전략 비축유의 20% 이상을 지금 방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일본 예나를 잠깐 보시게 되면 예나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예나가 드디어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엔저가 잡히고서는 최근 들어 한 3일 연속을 해서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는 금융을 통해서 아마 일본 예나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그 환은 일단은 외환 쪽 커런시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는 이제 앞으로 되돌림 장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약세가 들어가고 약간은 좀 일본 쪽으로도 숨통이 좀 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일 오늘 봤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역시 인플레이션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재 모기지 금리가 4.67%로 2018년 이래 최고의 기록,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봤을 때 유주택자들에게 금융 압박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자료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프레디 맥이 제시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회사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전에 2020년도부터 해서 금리가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금 적대 최대치를 거의 2년 내로 최고치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동안에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한 2년 사이에 코로나 기간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해가지고 제로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를 만들어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변동금리를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 혹은 서프라임으로 해가지고 또 집을 산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또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의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신 상황인데 이러면서 또 국제유가나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미 증시가 지난 2년 내로 최악의 시즌을 만들었는데 재미있는 게 주식이랑 국제적으로는 분기로는 오히려 지금 손실을 본 반면에 오히려 원자재라든가 이쪽 원자재 부문 쪽으로는 오히려 대규모의 수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같으면 S&P500 지수가 지금 현재 분기별로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준 자료가 있는데 2011년도, 2018년도, 20년도 세 번 해가지고서는 이 분기별로 안 좋은 게 있었단 말이죠, 큰 거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또 조그마하긴 하지만 다시금 분기 실적이 악화, 마이너스로 지금 마감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금 물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로바로 땡겨 올린 적은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과연 또다시 두 번째 어쩌면 분기에 악화된 실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개 분기 연속 2분기에도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셔야? 제가 볼 때는 그럴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것이 우선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금 좀 이게 기존에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국제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포지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쪽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대해 EU 쪽으로도 굉장히 강경 대응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역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그것도 빅하이크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좀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이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사태도 뭔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런 두 가지 변수들이 계속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어쨌든 1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2분기도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말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화내실 것 같은데 국내 증시 계속 수납매만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주식이 안 올라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크게 올라가는 대형주 중에서 일부 중요한 주식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올라가지 못하고 횡방은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가운데 있는 거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수도 수급을 보면 여전히 매도세로 계속 마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를 봤을 때 들어오긴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나라의 정치가 매력적이지는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할 수 있고 단,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니까 앞으로 여기서 더 좋은 모멘텀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약간 좀 봐야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4월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좀 많이 답답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테마주 장세 위주로 일단 그렇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월 첫 날이긴 하지만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도 1분기를 좋지 않게 마감을 하면서 일단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